현미밥만 넣었어요 아니 그거 까만 살만 넣었어요 현미밥 안 넣고 저쪽에는 현미살 넣은 거 그 밑에 고목 그 밑에 밥은 아까 해놓은 거고 이거는 금방 하얀 밥으로만 한 거예요 물이 좀 있어야겠다 아니야 엄마 이거 물 생겨요 물 살 때까지 기다리고 알아서 근데 그릇이 좀 작아보여서 그래 뭘 이렇게 그냥 열심히 뜯어 먹어 얘는 뭐야 그거 맛있어? 하람아 안 씹히면 버려 쓰레기통에다 하람아 안 씹히면 버려 갔다가 그리고 다른 거 먹어 다른 거 먹어 그거 버리고 버려 버려 하얄아 손으로 이걸 먹어 하얄아 그럼 다 모였네 우리 창희는 숙제하느라고 모르고 엊그저께 봤으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여기다 다 넣었으니까 다 넣었으니까 다 넣었으니까 다 넣었으니까 따로 보면 돼 형 지금 보고 있어 라이브야? 라이브야 금방 들어가 야 빠이빠이 하고 상희 오빠가 보고 있어 형아는 거기서 말 안 나오나?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걸로 말고 내 컴퓨터로 해야 돼 이거는 잠깐 시간차가 있고 컴퓨터로 하는 거는 시간차 없고 이따가 컴퓨터로 해 봐 하얄아 하얄아 몸이 안 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일로 가서 자 식사하세요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농사진 호박이 눈에서 나왔어요 눈 쌈싸잡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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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무 멀어서 그냥 접시에다가 왜 접시가 그렇게 조그매요? 접시를 바꾸셔야지 접시가 조그만데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접시 큰 걸로 바꿔드리자